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스타벅스 오늘의 책은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입니다. 이중환의 택리지에는 이 땅에 숨겨진 진실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260년 만에 택리지를 새로 쓴 역사 문화사학자 신정일은 택리지 체제를 따라가면서도 이중환이 못다 보았던 자료와 변화된 사회현상 그리고 새로운 인물과 사건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만한 곳을 찾아 평생을 떠돌았던 이중환이 길에서 찾고자 했던 것은 자기 자신의 안일이나 권력, 황금의 땅이 아닌 민중의 삶의 진짜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이중환이 경험한 살아 움직이는 장터와 비린내 나는 폭우 등의 풍경 그리고 억눌리면서도 줄기차게 살아온 민중의 모습을 21세기 새로운 시선으로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숨겨진 우리 땅의 아름다움을 찾아보는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의 저자 신정일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10권이나 되는 대작업을 마치시고 역작을 내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사장님께서 이번에 내신 책이 새로 쓰는, 신정일의 새로 쓰는 택리지인데요. 어떤 의미로 쓰셨는지 궁금합니다. 택리지는 1750년경에 이중환 선생이 쓴 택리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디에 살 것인가가 주제인데 사실 조선시대의 최고의 펜서셀레가 바로 택리지였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본으로 써가지고. 그런데 인문지리지죠. 그러니까 인문지리지이자 진짜 우리나라의 국토의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데 인문지리지라는 것은 한 50년 단위로 쓰여져야 하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걸은 사람이 없었고 또 많은 학문을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책을 한 2만여 권 읽었고 우리나라의 수많은 곳들을 걸어 걷고 나서 그래서 한번 우리나라의 택리지를, 이중환의 택리지를 다시 쓰자 하는 의미로 썼습니다. 그래서 살고 싶은 곳,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또는 북한, 우리 산하 그래가지고 열 권으로 완역까지 마무리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그중에서 열 권에서 오늘은 주로 완역본에 대한 말씀을 좀 나눌 텐데요. 물론 전체적인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중환의 택리지 완역본을 내신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까 완역본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문지리지라는 것은 중후하고 방대한 책의 양을 갖춘 고전들이 정말로 많이 있어요. 그중에 학술적 관점이 아니라 교양으로 고전 읽기에 가장 알맞은 책이 바로 택리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이 쓴 우리나라의 지리학서이자 그리고 또 문학, 역사, 철학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것이 바로 택리지거든요. 그래서 그 택리지를 읽다 보면 우리 국토에 대한 재인시, 그리고 우리 국토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택리지입니다. 그렇군요. 굉장한 가치가 있는 책이고 아까 예전에 조선시대 베스트셀러이자 최고의 인문지리 서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택리지가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 전국이 굉장히 혼란한 시대였었거든요. 혼란한 시대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했는데 그래서 다시 말한다면 삶의 의미가 사회적 성격을 지니게 된다면 장소에 대한 관심이 그것은 구체화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은 오늘날 현대인들도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만 내가 노후에 과연 틀리고 오고 나서 어디에 살 것인가. 그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중환 선생은 그런 생각을 그 당시에 가장 먼저 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땅에 과연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 그래서 택리지는 사실 자연지리에서 단순한 항목라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국토를 가지고 과연 우리 국토에 어디서 살 것인가를 논한 최초의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그전에는 그런 시도가 없었네요. 물론 세종실록지리지, 동국녀지승남이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 그것은 대체적으로 중앙집권 체제에서 어떤 관리들이 편리하게 쓴 것이고 이중환 선생은 그런 체제가 아니고 우리 삶의 현장으로 뛰어든 거예요. 직접 뛰어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강경포구나 대동강변의 빨래하던 풍경. 그리고 우리 민초들의 삶을 구석구석 보고 그러한 것들을 토대로 과연 어떻게 어디에서 살 것인가를 논한 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쯤에서 저자 이중환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분이었나요, 이중환? 이중환 선생은 사실 38에 끈떨어진 매가 되기 전까지는 잘나가던 학인관료였었죠. 그래서 학인관료였었는데 그래서 병조정남까지 지냈었고. 그랬는데 처가의 사천목 씨 중에서 목호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목호룡이 고변사건에 연루돼가지고 죄를 따진다면 별로 크지도 않아요. 사실은 김천 도찰방을 할 때 말을 빌려줬다, 목호룡이한테. 그런데 이중환이는 말을 빌려주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결국은 5번의 국문을 받고 뉴베아를 갔다 와가지고 38에 완전히 끈떨어진 매가 됐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되면 대부분이 절망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고 과연 이 혼란한 시대에서 사대부들이 살만한 곳은 어디인가. 그렇게 해가지고 이 땅을 떠돌았었죠. 그래서 택리지를 지은 것은 바로 강경에 있는 8개정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중환 선생이 쓴 글이 나오는데 내가 황산강가에 있으면서 여름날에 아무 할 일이 없었다. 8개정에 올라 더위를 식히면서 우연히 논술한 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천, 인물, 풍속, 정치의 교화와 연역, 칠한 득실에 자라고 나쁜 것을 가지고 차례로 엮어본 것이다.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 발문에 쓴 것이죠. 그래서 58에 그곳에 자리를 잡고 2년간에 걸쳐 쓴 책이 바로 택리지죠. 그렇군요. 택리지가 사실 어떻게 보면 몇백 년 전에, 200여 년 전에 쓰여진 책인데요. 그렇죠. 저희 현대인들한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네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많이 있죠. 그래서 사실 이중환 선생이 택리지에서 보면 사람이 살만한 곳을 제일 먼저 든 곳이 바로 개거에 있었습니다. 개거. 앞에 작은 시내가 흐르고 뒤에 산이 있고 농토가 있고. 그러한 곳이 요즘에 사람들이, 시골로 가는 사람들이 그런 곳에 자리를 많이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살만한 곳이 바로 강거라고 있었어요. 강거라고. 그래서 큰 강가에 자리를 잡고 살았던 사람들이 퇴계이왕 선생도 그랬고 또는 유성룡 선생, 하회마을 같은 경우. 그랬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도 적용되는 것이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는 것이 바로 안동의 하회마을하고 경주의 양동마을이지 않습니까? 양동 같은 경우는 효재 이현적 선생이나 손종돈 선생이 살았었던 아주 바로 형산 강가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있으면 넓은 벌판이 있고 앞에 대가 큰 대가 흐르기 때문에 농사가 잘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았었는데. 오늘날에는 현대인들이 대부분이 집을 지을 적에 대부분이 강가를 선호하고 특히 서울에도 이태원동이나 잠실 같은 경우, 송파 같은 경우 한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아파트를 선호하거든요. 왜 그러느냐. 전망이 좋다고 해서 전망이 좋기 때문에 아파트값이 10사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오늘날 계승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중환 선생 같은 경우는 그러면 굉장히 많은 곳을 좋은 곳도 보고 조선팔도에서 안 좋은 곳도 보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러면 본인의 삶은 마감을 했나요? 아까 얘기했었던 강경의 8개정에서 삶을 마감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삶을 마감한 곳은 제대로 나와 있지 않고 지금 이중환 선생의 생애가 제대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어요. 남아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황해도에 무덤이 있죠. 그래서 이중환 선생의 무덤은 지금 남한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중환 선생의 선대들이 살았던 곳이 바로 금강 공주 연기부근이에요. 그래서 지금 대전에서 공주로 가는 4차선 도로가 있어요. 금강가 사송정이라는 정자가 있는데 사송정이라는 정자는 바로 이중환 선생의 선대 어른들이 지었던 정자죠. 그런 모습이 담아 있고 지금도 강경에 가면 8개정이 바로 중림서원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강경 부근을 흐르는 강을 금강인데 그 부근을 흐르는 강을 황산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황산강가의 8개정에서 가서 보면 이중환 선생이 머물렀다는 그런 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지금 선생님이랑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도 이제 전국 8도를 다 보신 건데 그래서 말씀하실 때 보면 제 머릿속에 사진들이 떠오르는 것처럼 굉장히 구체적으로 잘 설명을 선생님께서 해주시는데요. 어느 정도 우리나라 30년 동안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신 게 킬로미터 수나 아니면 횟수로 이렇게 셀 수가 있나요? 어떻게 제가 80년대 중반부터 문화유산 답사 프로그램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전역을 한 30여 년간 쭉 돌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우리나라 강, 한강, 낙동강, 금강, 솜진강, 영산강, 만경강 그런 강을 8개의 강을 두세 번씩 다 걸어가지고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선시대의 구대로 중에 하나인 영남대로, 삼남대로, 관동대로 그 길도 역시 여러 번 걸어가지고 제가 책을 썼고 그리고 동해 바닷가 길, 그러니까 5, 6도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통일전망대까지 이르는 길, 그 길을 걸어가지고 제가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스페인의 산티아고 길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길을 걸을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땅을 좀 제대로 걷자 해가지고 문화체육관광부에다 제안해가지고 그 길이 바로 지금 해파랑길로 만들어져가지고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공로를 받아가지고 저는 우등상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데 대통령 표창도 받기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길만 걸을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통일전망대까지만 걷지를 말고 북한하고 사이가 좋아진다면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원산의 명사심리, 그리고 함흥, 흥남, 칠보산을 지나가지고 두만강까지 이어지는 1400km의 길을 만들고 다시 또 여건이 좋아진다면 러시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블라디보톡에서 러시아를 돌아가지고 스웨덴으로 해서 포르투갈에, 그래가지고 포르투갈의 리스본,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캠프타운까지 가는 그 길을 만들자 제가 국가에 제안을 했었습니다. 아주 뜬그름 잡는 이야기지만 실현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말씀 듣는데도 가슴이 막 벅찬대요. 이렇게 나라가 좁은 나라에서 그렇게 먼, 하여간에 세계의 가장 긴 거리를 걸을 수 있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더라도 얼마나 가슴에 포만감, 부자가 된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중환의 택리지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택리지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네요? 택리지의 구성은 택리지는 3인 청론, 8도 청론, 그리고 복고 청론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리고 서론 성격의 3인 청론은 백성과 선비, 그리고 농사권과 공장, 상인 등 4개급을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데 8도 청론은 8도로 구별하지만 도내에서는 풍속이 같을 경우 여러 개의 9년을 합쳐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리고 행정구역 중심의 사고회사 탈피해서 생활권 중심으로 글을 썼고. 그거는 생활권 중심으로는 자기가 그러면 직접 가보고 이렇게 묶은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이중환 선생은 전라도하고 평안도만 빼놓고는 우리나라를 다 돌아다녔어요. 그 두 군데는 왜 못 가봤어요? 아무래도 평안도 여러 가지, 오늘날 같은 경우 교통이 편리하고, 그리고 또 이중환 선생이 사실은 완전히 낭인이 됐지 않습니까? 누가 지원자도 없고, 누가 지원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평안도를 못 갔던 것 같고. 제가 이제 추론회가 보고 있는데 강경의 8개정에서 택리지를 마무리한 것은 전라도를 가려고 했었는데, 바로 전라도하고 접경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려고 했었는데 나이도 들고 자기가 한결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라도에 대한 평가가 안 좋은 것은 제가 봐서는 전라도를 가보지 않았기도 했지만, 전라도를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성호 이익 선생이나 예전에 나온 수많은 기록들, 그 기록들을 근거로 쓰다가 보니까 전라도나 평안도의 평가가 좀 박하지 않습니까? 좀 박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존 자료들을 바탕으로 썼기 때문에, 직접 가보지는 않았지만 박한 내용들로 좀 나온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가 그래서 사실 집이 전주지만, 전주의 삶에서 택리지를 쓰다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한테 좀 핀잔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왜 전라도를 나쁘게 평안, 택리지를 다시 쓰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데, 역사는 역사고. 그리고 이중환 선생이 바라본 전라도의 평가는 사실 성호 선생의 성호 사설에도 나오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문집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 근거를 가지고 썼기 때문에 이중환 선생이 본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주자가 말하기를, 조선시대의 주작이 근거지 않습니까? 주자가 말하기를, 견문이 넓은 사람이, 안목이 좁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견문이 넓어야 하는데 전라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게 안타깝긴 하네요. 그런 글을 쓴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아까 그 책 택리지 구성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또 하나, 그 다음에 복고총론이 있거든요. 복고총론. 그래서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까지도 사람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받는 책이 바로 택리지. 그러니까 택리지는 수많은 사람들이 필사본으로 썼었어요. 그러니까 풍수를 보는 사람들은 풍수적 관점에서 택리지를 보고 썼고, 그리고 또 상인들은 자기들이 어디에서 불산이 많이 나는가, 장사를 해야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봤었고, 또는 역사를 하는 사람들은 역사적 접근에서 봤었고. 그래서 저마다 다 틀린 관점, 그리고 이제 놀러다니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이제 산수팬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간에 산수를 바라보면서 내가 어디를 가고 싶은가. 그래가지고 저마다 틀린 관점으로서 관점으로 바라본 책이 바로 택리지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계층의 다양한 사람들한테 되게 골고루 유익한 컨텐츠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택리지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자기들의 관점에서 새로운 책을 쓰게 된 굉장히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죠. 아, 그렇군요. 아까도 이제 전라도에 대한 좀 평가가 좀 박하게 이렇게 택리지에 나와있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이 책에 보면 전주 같은 경우에 지리가 매우 아름답기 때문에 참으로 사람이 살만한 곳이다. 이렇게 이제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지리가 아름답다라는 게 어떤 그런 형세를 얘기하는 건지요? 그렇죠. 전라도에서 전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굉장히 크거든요. 사실 지금은 전라남도, 광주, 제주도로 나누었지만 모든 것들이 사실 전라도, 전주가 관찰사가 머물렀었던 가명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래서 무진장 또는 임순남, 무주진한 장수 또는 남원 임실, 순창, 그쪽은 전라도의 동북 쪽에 있으면서 산세가 변화나거든요. 그리고 또 이 김제나 또는 익산이나 군산이나 김제 같은 경우는 평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 평야가 있고 산하고 만나는 지점, 딱 거기에 자리 잡고 있는데 만경강이라는 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모악산이나 또는 황방산이나 그 많은 산이 딱 오롯이 둘러싸여 있는데 산세가 굉장히 변화나고. 그리고 또 물산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곳들이 많기 때문에 전주는, 그리고 또 이름 자체가 온전한 땅이에요, 전주. 그렇죠, 온전한 땅. 그래서 전주가 그의 이중환의 택리지에도 그렇게 살기 좋은 곳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전라도에 대한 부분에서 또 보면 인걸은 지령이다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그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을 받아가지고 인물이 태어난다는 얘기인데요. 전라도에서 빼어난 인물들이 정말로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기초곡사의 주인공인 정여립 또는 정원신 또는 이발 그리고 또 하석 김인우 그리고 또 퇴계 이왕선생과 사단 칠정론을 도냈었던 고봉 기대승을 비롯해가지고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전라도에서 태어나고 자랐었죠. 그렇군요. 그런 의미군요. 그러니까 땅의 기운이 중요하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땅의 기운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어디에서 태어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 태어나는 땅이 중요한 건가요? 아니면 예를 들어서 태어난 직후에 어디로 옮겨서 살았을 때 그 사는 땅의 기운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네요. 결국 여러 가지가 다 복합적인데요. 태어나는 곳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그리고 어디에서 사느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에서 사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니코스 카찬차키스의 그리스인 조례와 보면 나는 내 키높이를 늘 열심히 재고 있네. 사람의 키높이란 늘 같은 것이 아니라서 말일세. 인간의 영혼이란 기후, 침묵, 고독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에 따라 눈부시게 달라질 수 있는 것이라네. 기후나 침묵, 고독도 중요하지만 어떤 사람을 만나고 사느냐가 일생을 결정짓는 것이죠.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이제 또 경상도에 대해서는 책의 택리제 보면 상고시대 이래 인재가 가장 많았던 곳으로 이렇게 또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경상도에 이렇게 인재들이 많았던 이유는? 경상도는 굉장히 특이한 곳이거든요. 백두대간 동쪽에 자리 잡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두대간은 사실은 백두대간 너머의 경주, 상주를 통틀어서 경상도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경상도에 낙동강이라는 큰 강이 흐르고 그리고 또 사실은 그렇게 전라도만큼 큰 평양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는 것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았었는데 그러한 여러 가지 기후 조건, 그리고 고립되어 있다가 보니까 약간 이쪽으로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람들이 어떤 결속력도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사람들이 끈끈한 총이 묻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서 사람들이 결국은 공부를 통해서 입신양명하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물들이 많이 태어났죠. 효재의 이현적이나 또는 퇴계의 이왕이나 유성룡이나 또는 난명조시, 우복정경세 또는 김우홍 또는 한강정구 그 수많은 인물들이 바로 경상도에서 태어났죠. 그렇군요.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재미나고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지금 막 선생님께서 해주고 계신데요. 또 이제 사람이 살만한 곳의 기준에 보면 인심에 대해서 이중환 선생님이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동서당쟁에 대한 이야기도 하셨고요. 그런데 인심이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 이유, 그런 게 왜 좋은 곳에 살아야 되는지 저희한테 명쾌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사실 인심이 나쁜 곳에 가면 밥 한 그릇도 못 얻어먹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중환 선생은 완전히 끈떨어진 매가 돼가지고 전국을 유랑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박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상막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또 그 당시에 이중환 선생이 영무 사건에 몰랐을 때 가까웠던 사람들도 결국은 가까웠던 사람들이 적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곳에서 그러한 난관을 해치고 나니까 결국은 인간과 인간의 끈끈한 내정, 그것이 없다면 사람이 살 사실은 가치가 없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허균 선생의 군자 소인 지변이라는 글에 보면 나하고 생각이 같으면 군자고 나하고 생각이 틀리면 소인이다. 그런데 인심이 메말라버린 곳에 가서는 나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 가서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인심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었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 길을 걷다가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났던 곳이 바로 경상도예요. 그래서 경상도에 가서 어떤 때는 제가 지쳐가지고 걷다가 지쳐가지고 음식점에 갔는데 거기에서 술을 마시던 사람들이 어디를 가는 길이냐고. 그래서 딱 동강을 따라 걷는다 보면 여기 와서 같이 밥을 같이 여기다 수저 하나만 놓으면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으니까 같이 밥을 먹자. 여기에서 나오고 술 한잔하자. 그리고 또 우리가 길을 걷고 있는데 칠곡 부분을 제가 영남대로를 따라 걷고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여자분이 앞에서 바카스 상자를 들고 있어요. 수요일 아침부터 저렇게 소 있지 그랬더니 먼 길 가는데 바카스 한 병 드시고 하시래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알죠? 그랬더니 출근하는 데 보니까 뒤에 영남대로 천리길을 걷는다. 가슴이 막 벅차가지고 가서 약국에 가서 사왔다고 하는데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가다가 또 저물어 가는데 할머니를 만났어요. 다 자고는 할머니를 만났는데 어디를 가냐고 해서 서울까지 걸어간다고 했더니 날이 저물었으니까. 자기 집에 가서 밥을 먹고 저녁에 자고 가라고 해서 우리는 한잔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했더니. 그러면 가다가 이 넘어가면 우리 배가 수원이 있으니까 많이 따가지고 서울까지 걸어가면서 먹으라고. 이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런데 여행객들은 사실은 먼 길을 떠날 때는 눈썹까지 빼놓고 가라는 얘기가 있는데 배를 어떻게 많이 따가고 가겠습니까. 할머니의 성을 생각해가지고 하나씩 따가지고 가가지고 저녁에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던 적이 있는데. 정말 달았겠네요. 그 배가. 그 작은 정성이 얼마나 고마운지 먼 길 가는 낙은애한테는. 그러니까 옛날에는 사실 큰 도시가 길 가는 낙은애들 잠재워주는 것이었는데. 그렇죠. 오늘날에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것이 시대 상황이 변한 것이죠. 인심 좋은 분들 만난 이야기를 선생님께서 해주셨는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의 인심의 상황이라고 그럴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지금은 인심이 다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죠. 사실은 아파트 문화가 되다가 보니까 사실 옆집에 사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몇 년을 사는 경우도 있잖아요. 저는 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파트 8층에 살고 있는데 사실 옆집까지는 아는데 2층에 누가 사는지를 모르거든요. 몇 년을 살아도 서로 혼자 나가는 시간이 틀리고 들어오는 시간이 틀리다가 보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일이 있으면 서로 나눠먹는 풍토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리고 또 지금은 형제 간에도 이해관계가 억걸리다가 보니까 서로 돈이만 많게 되면 서로 싸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은 뭐 하문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내 가족과 나만 무사하다면 세상이 다 불타버려서 좋다. 그런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제가 좋아하는 시 중에 하나가 김지아 시인의 투사산이라는 시에서 쓸데없는 소리 말라 산이 산을 그리워하든가 감자가 감자를 그리워하든가 양파가 양파를 그리워하든가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한다. 그러면서 마지막 년이 뭐냐면 개새끼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만이 사람을 그리워하는 시대가 되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을 돌라먹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놈보다 더 앞서 승진할까? 그런 생각들이 팽배했다가 보니까 인심이 다 빼말라버렸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런 인심, 우리 민족의 그 좋다 어떤 그 인심, 그걸 살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요원한 것 같아요, 제가 봐서. 그게 또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겠네요. 그렇죠. 선생님 말씀 나누다 보니까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살기 좋은 곳, 땅, 어디에 일까 되게 궁금한데요.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살기 좋은 땅. 저는 지금으로서는 좀 이율배반적인 얘기지만 아파트가 제일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아파트가요? 아파트가 그러니까 예전 사람들은 땅의 지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사람이 살만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자라는 높이까지를 땅의 지기를 받거든요. 나무가 자라는 높이. 나무가 자라는 높이. 그것이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아파트 3층까지가 사람들이 살만해요. 그런데 아파트 3층을 넘어서 먹고 나면 사실은 좋게 말하면 신선이고. 신선. 나쁘게 얘기하면 유령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직장도 몇십 층에 근무하고 삶도 잠도 마찬가지로 몇십 층에서 자다가 보니까 뜬구름 같은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이 오늘날인데. 그런데 아파트가 참 편리하거든요. 어떤 면에서는 독립된 섬처럼. 그곳에 들어가면 누구한테 타치를 안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를 사는데 사실 옛날 사람들은 강가 또는 시내가 그런 곳에다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벼슬이 끝나고 나면 그곳에서 그 근처에 있는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논의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옛날 사람들이나 오늘날 사람들이 가장 살기에 가장 적합한 곳. 저는 간단한 얘기한다면 고을주자가 들어간 곳이에요. 고을주자. 고을주자. 상주, 전주, 진주 또는 영주. 그런 공주이지 않습니까? 예전에 고을주자를 지었던 곳들은 지었던 지명이 있는 도시들은 지금도 번성하고 있어요. 광주나 마찬가지로. 그래서 고을주자가 들어간 곳이 굉장히 사람들이 살만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죠. 그렇군요. 굉장히 재미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그렇다면 요즘 보면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특히 강남을 되게 선호하고 굉장히 편의시설도 많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는데. 강남에 딱 찍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강남이라는 지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사실은 강남이야 1970년대 이후에 개발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강 자체가, 한강 잠실섬이 360만 평짜리가 있었고 그다음에 부리도라는 섬이 40만 평짜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옥수동, 하남대 경구체는 옥수동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예전에 40만 평짜리의 저자도라는 섬이 있었어요. 거기도 섬이었네요. 섬이 있어서 거기에는 철종에 부마했었던 박영료 선생의 별장이 있었어요. 거기가 그런데 그 섬을 1970년대에 한강 개발하면서 잠실섬 분리도 저자도 또는 선유도 그런 섬들을 전부 다 파다가 잠실을 베껴서 지금 석촌호수까지가 한강이었는데. 그러니까 사실은 70년대만 하더라도 지금 강남일 때는 허허벌판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좋은 땅이라는 개념이 없었고 양재는 좋은 인물이란다 하는 얘기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오늘날도 서울로만 전부 다 사람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다산 정약용 선생이에요. 정약용 선생이 강진으로 유배를 갔지 않습니까? 유배를 가서 아들 학연, 학교한테 편지를 많이 보내요. 그러면서 어느 날 편지를 어떻게 보냈느냐. 너희들이 폐조고 자제라고 해서 공부를 게을리해서는 안 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서울 4대문 안에 집부터 장만해라. 그러니까 서울 4대문 안에 있어야만이 오늘날도 학군도 좋고 예전에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서울 4대문 안에 집부터 장만해라.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사실 서울에 땅 한 평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아는 사람들이 택리지를 지은 사람이 어떻게 땅값이 좋은 곳에 땅 한 평도 없이 사냐고 하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은 아파트 한 채 있으면 되고 저는 땅 살 생각이 전혀 없고 우리나라 땅을 전부 다 제 땅이라고 여기고 살거든요. 그래서 저는 1년에 한 절반 정도는 밖에 나가 자는데 오늘 내가 자는 절, 오늘 내가 자는 모텔, 오늘 내가 자는 리조트. 그런 것들을 다 내 집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편히 자고 가면 되지. 그래서 가장 잘 사는 삶은 진시황이 첫날을 통일하고 첫날을 편력했지 않습니까? 순행했지 않습니까? 돌아다니며 살았는데 그냥 오늘 내가 머무는 곳을 내 집이라 여기고 그렇게 살다 보면 다 관리인들 다 알아두고 월급 안주도 다 관리하고 살고 가서 잘 관리만 되고 있는가 바라보면 되지 않는가 하는 허황된 생각으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부럽습니다. 책을 보면서 궁금했던 게 택리지 이야기를 보면 살기 좋은 곳 중에 난이 일어났을 때 피하기 좋은 그런 곳이라는 표현들이 되게 곳곳에 나와서 놀랐는데요. 그만큼 세상이 어지러웠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당시에? 뭐 임진왜란이 일어났었고 그다음에 정유재란이 일어났었고 병자호란이 있었고 수많은 난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탕파 싸움으로 인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죽이고 죽는 싸움이 계속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병자호란이 일어나고 나서는 우리나라에 그냥 도처의 산성을 많이 쌓았었어요. 북한 산성도 다시 만들었고 남한 산성이나 수많은 산성.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 1300여 개의 성이 있는데 이름 없는 성, 이름 있는 성까지. 그렇게 난리가 나면 도망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래서 정감록이 굉장히 기승을 부렸던 때가 조선 후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택리지에도 양백간, 그러니까 태백산하고 소백산 사이가 사람이 살만하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소백산이나 태백산 자락에 자리를 잡고 들어갔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중환 선생도 가장 좋아했던 곳이 바로 송리산 있지 않습니까? 송리산에서 문장돼 있잖아요. 문장돼서 바로 건너편을 보면 거기에 경원산성이 있어요. 경원산성이 있는데 경원산성에서 바라보이는 산이 바로 창화산이라고 산이 있는데 창화산이 좋아가지고 그곳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자기 호를 창화산인이라고 지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따온 거군요. 네, 창화산인이. 그런데 거기에 우복동이라는 곳이 있어요. 우복동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는 우리 민족의 이상향이 숨어있다.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가서 살았던 곳이 바로 우복동입니다. 그래서 이중환 선생도 그렇게 난세 피하기 좋은 곳, 그런 곳에서 오래 머물렀었죠. 그래서 이중환 선생이 좋아했던 곳이 바로 귤산에 가면 귤산에 선유동이 있고 그다음에 바로 경상도 가은선유동이 있어요. 거기에 화양동구곡이 있는데 그 일대를 참 좋아해가지고 그곳을 금강산이라면 가장 빼앗은 산수다. 해가지고 사랑했던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선생님께서 좋아하시는 산과 강도 궁금한데요. 어떤 산이랑 강을 좋아하시는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다 산강 참 좋아하는데 산은 특별히 좋아하는 산은 합천에 아까 매화산 참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합천군 가요면에 가면 황매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황매산에 가면 모산재가 있어요. 거기에 영암사지라고 있는데 영암사지가 있는 곳에서 바라보는 모산재일 때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면 굉장히 편한 곳이고 마음이 편해서 좋으신 건가요? 이유는 어떤? 가서 그곳에 가면 경치도 빼앗아지만 마음이 편하고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곳. 그래서 제가 죽으면 저를 화장해가지고 조금씩 뿌리고 재산은 지내지 말고 혹시라도 그곳에 가면 내 생각해라. 우리 아이들한테 유언을 담긴 곳이 바로 영주의 부석사. 부석사. 무량수전 뒤편. 그리고 또 강진에 가면 전라남도 강진에 가면 무위사가 있어요. 무위사 극락고전 뒤편. 그다음에 금산사 가는 곳에 귀신사라는 절이 있어요. 거기에 바로 뒤편에다가 조그만 화상에서 뿌리고 제사 지내지 말고 그곳에 갈 때 내 생각해라 하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제가 참 좋아합니다. 그곳에 가서 있으면 굉장히 마음이 편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풍수가 굉장히 이중안의 특리지에도 많이 나오는데 풍수에서 말하는 명제가 뭐냐.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여자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미스코리아라도 다 자기 부분에 뭐가 문제가 있다 생각하고 계속 성역을 하려고 생각하는 곳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다 결점이라고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당을 쓸 때는 내가 가서 누와도 보고 거기서 앉아다 보고 오랫동안 있어보면 마음이 편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이 바로 명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마다 느끼는 게 좀 다른 거죠. 사람 자체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전히 아름다운 땅이란 없다. 거기에 따라서 하면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편안한 곳, 그곳은 누가 잡느냐. 결국은 내가 잡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막 걷고 싶은, 우리 땅을 걷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데요. 지금 선생님께서는 사단법인 우리 땅 걷기 이사장으로 계신데요. 우리 땅 걷기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그런 의미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땅을 천천히 걷다가 보면 그러니까 여행에서 가장 좋은 방법은 세상을 여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이 걷기가 세상을 여행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천천히 걸으면 설령 낙동강이나 한강을 보더라도 어느 쪽을 걸어더라도 우리나라는 양쪽이 다 올 수가 있어요. 천천히 걸어가면서 보는 것들은 내 가슴에 그냥 화살처럼 들어와 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주마간산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주차간산이지 않습니까? 주차간산, 그러네요. 휙휙 스치고 지나가니까 남는 것이 없어요. 그런데 천천히 걸으면 그곳에 숨인 역사의 숨결 그곳을 살았었던 역사 인물들의 삶, 문화 그런 것들이 고스란히 다 내 것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 땅 걷기의 캐치프레이즈가 세상은 걸어볼 만하다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또 세상은 살아볼 만하다 더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물들 걷다가 보면 그런 사물들이 가끔 내게 말을 건넬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자연과 내가 합의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걷기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쌀어 뜨르는 뭘 하고 있느냐. 인간은 걸을 수 있을 만큼만 존재한다. 그래서 걸으면서부터 사고가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다시 나를 다 재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걷기는 아무리 걸어도 별로 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처럼 많이 걸은 사람 이것이 다 없어져 버릴 것이다 하는 얘기였는데 다리 지금도 썽썽하거든요. 그래서 걷는 것은 아무리 걸어도 무리가 없으니까 가장 좋은 건강법이자 그리고 나를 단련하는 그리고 내 마음 속에 쌓인 병들을 치유하는 요즘의 힐링, 힐링 얘기하는데 가장 좋은 힐링법이 바로 걷기입니다. 그렇군요. 해외에도 많이 가보셨을 것 같은데요. 외국이랑 우리나라 걷는 걸로 비교하자면 어떤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좀 더 살만한 곳이라고 느끼시는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중국을 참 많이 가봤는데 중국에 가서 보면 양자강, 황화강 있지 않습니까? 사실 강이 너무 넓어서 사실 끝이 보이질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체를 볼 수 없는데 우리나라는 산도 그렇고 강도 그렇고 오밀조밀하지 않습니까? 아기자기하고. 그런데 전체를 볼 수 있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 사천이 뚜렷하기 때문에 어느 계절에 가나 다른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봄에 가서 봄에 꽃들 봐도 꽃만 봐도 우리가 계절을 알 수 있거든요. 매화꽃이 피고 그다음에 산수유꽃이 피고 그다음에 찔레꽃이 피고 오동나무꽃이 피고 밤꽃이 피고 그러면서요. 가을에 가서 보면 단풍이 들고 그러면서 계절만 봐도 그냥 꽃이나 자연만 봐도 계절의 순환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서울이나 어느 도시에서도 1시간 30분만 나가면 온 산에 그냥 분재 수석이 그냥 수두룩해요. 그걸 내가 서로 가지고 오지 말라고 보지 말고 그곳에 가서 보면 그냥 온통 내가 상상 속에서만 봤던 수석 분재가 수두룩거든요. 그런 것들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와가지고 언제든지 꺼내볼 수 있다. 그런 이점이 있는 것이 바로 우리나라죠. 그러니까 광활한 것 또는 이국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난 익었는데도 난 익지 않은 우리나라의 모든 풍경들 그런 것들을 많이 바라보면 그래서 여행이라는 것이 한 번 보는 것이 아니고 어느 계절에 가도 틀리고 어떤 사람하고 가느냐에 틀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항상 가도 물리지 않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관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복받은 거네요. 그렇죠?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 선생이 이리저리 옮겨 살면서 크게 일어서지 못하면 나라를 잃어버린 것과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사실 우리 현대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사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정약용 선생이 만약에 우리의 모습을 봤다면 좀 놀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크게 일어서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거든요. 어려웠던 시절을 겪었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서 자식들한테 넘겨주려고 많은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다가 보니까 지금 사회 지도층이라고 온 사람들이 저마다 다 문제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실 옛사람들은 굉장히 마음이 넓었거든요. 일례를 든다면 서울에 홍규자라는 사람이 살았었는데 그 당시에 중종 때의 사람인데 연산군 때의 사람이죠. 연산군 때의 사람인데 그 사람이 살았던 당시에 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소문이 서울에 가면 9만 9,999 칸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더라. 소문이요? 그 소문을 듣고 지방 사람들이 서울에 와서 남산에 가서 보니까 방 한 칸, 부엌 한 칸을 들여놓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당신은 이렇게 방 한 칸, 부엌 한 칸인데 9만 9,999 칸에 집을 지어놓고 산다고 소문을 내느냐. 그러니까 홍규자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이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서도 하루에도 9만 9,999 칸에 생각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방 한 칸, 부엌 한 칸에다가 달이며 해며 바람이며 구름이며 별이며 모든 것들을 들여놓고 세상에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산다. 사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데 오직 내 것이라고만 여기고 사는 것이 문지라고 생각돼요. 그러니까 사실 모든 것들은 사실 공유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낳을 때 아무것도 안 가지고 왔기 때문에 갈 적에 아무것도 가지지 않습니다.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넓은 마음을 가지고 더불어 사는 꿈 그래서 우리가 더불어 사는 세상이 가장 잘 사는 것이지 나 혼자 잘 살면 그게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더불어 사는 삶을 꿈꾸기 위해서 우리가 좀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내 것만이 내가 가진 것이 다 것이고 나중에 보면 죽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쓸 수 있는 것은 다 한정돼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만 더 얘기한다면 제가 성룡한테 그때 진짜 한 소식을 했었는데 성룡이 자기가 돈 번 것을 전부 다 사회에 다 환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자식이 있는데 자식한테 얼마만큼이라도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룡이 딱 뭐라고 하느냐 내 자식이 능력이 있다면 내가 물려주지 않아도 스스로 잘 살 것이고 자식이 능력이 없다면 내가 주면 금방 날라가 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나 자식한테 줄 생각이 없다. 나는 영어 배운 줄만 알았는데 진짜 대단한 세상을 살았던 사람이구나 하는 걸 느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잘 입을 수 있는 자력갱생할 수 있는 것을 가르쳐줘야지 자식한테 다 물려주는 것이 능사만 아니다. 전부 다 더불어 잘 사는 사회. 그것이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과제가 아닌가 우리 민족의 가장 앞으로 관건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마음에 담아둬야 할 그런 좋은 말씀을 들었고요. 오늘 진짜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